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늘 한 곳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무너질까요? 우리는 왜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고 주님 것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왜 세상 것에 욕심을 두고 왜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도 무너질까요? 그리고 사대교회 사자, 사대교회 영적 리더조차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주님께로부터 아주 강한 책망을 만약에 그날 1, 2회 시간표가 끝나게 되면 사실 사대교회 책임자는 영적 리더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인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조차 지워질까요? 왜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왜 마음이 그렇게 혼탁할까요? 바로 히브리스 10장 22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충돌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바로 이것에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보율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우리 마음이 늘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가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우뚝 서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비법은 바로 보율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바로 이 뿌림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쫙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서 처음 주님 만날 때 그 첫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자, 그럼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첫사랑이 뜨겁죠? 바로 보율입니다 그 보율의 은혜 때문에 그 보율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여전히 그 보율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짜잔한 죄라도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짜잔한 죄도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입뿌림, 피뿌림을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았대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 그 십자가의 그 보율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선해져서 그렇게 뜨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악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악을 깨달은다는 것은 악을 싫어하고 악을 밀쳐낼 수 있는 방법은 악을 밀어내고 우리가 죄악을 밀어내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의 피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묵상하는 겁니다 한우수만교의 식구들 또 유튜브로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피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살아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악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 뒤에 나오는 그 영이 우리 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멘행시를 죽일 수 없어요 영으로서 모멘행시를 죽이면 산다는 그 구절의 영이 우리 영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진에도 올린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을 성령께서 터치하신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신다 그런데요 성령께서도 깨우시지만 진짜 아주 강력하게 깨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고로 성령의 역사와 보혈의 능력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같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면 예수의 피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힘있게 원하는 거예요 늘 예수의 피로 살기 원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처럼 오늘 10장 22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 처음에 그 양심의 악을 깨달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악을 죄악을 죄를 깨달아서 죄를 밀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늘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걷기 원합니다